아, 비가 오네. 자, 난 좀 만내야 돼. 우결세커플 처음으로 첫 만남의 몰카입니다. 우결세커플 애타 구청 그려야 되는데 어떤 반응이 있을까? 우결세커플 광희가 내 남편. 그래도 약간 떨리긴 하나봐요. 우결세커플 광희 탄성 합류 확정. 선아가 속아야 되는데. 속아. 속겠지? 내가 잘해야죠. 평소에 선아는 왜 느낌이 다르지? 평소 선아 보던 느낌이랑? 뭐 다를까, 선아가 지금? 왜 이러지, 내가? 광희 오빠들. 남자가 배운 거 같은데? 근데 너무 감사해서. 물론 나랑, 나도 그렇지. 나도 그런지. 선아도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고. 어머어머어머. 속만남이라 그런가? 난 임시화할 수도 좋아. 난 임시화할 수도 좋아. 또 시원에 대한 미래를 못 버리네. 시원이 오빠가 더 멋있는 데라고. 택배! 미래를 못 버리는 게 아니라 안 버리는 것 같아요. 진짜 바로 믿겠네. 야, 진짜. 내가 틀린 말 아니니까. 나도 효성이가 훨씬 더 좋아. 얘 보니까 진짜 선아 좋아하는 것 같아. 안 좋아해. 좋아하는 것 같은데? 잘할 수도 있어. 좋아하는 것 같아. 왔다, 왔다. 왔다, 왔다. 오늘 예쁘게 하고 오지 않았어요? 세팅하고 왔어요. 남편이라고 또. 청순해. 손을 연기하고 왔어. 그치? 마음에 드나마. 남자가 먼저 와서 기다려야 하는 거 아닌가? 미안해. 내가 와서 기다릴 상황이 아니야, 지금. 기사가 다 떴는데 자꾸 거울을 보게 되지. 기사가 다 떴는데 자꾸 거울을 보게 되지. 제가 정말 유명해서 극장에서 같이 영화를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. 제가 정말 유명해서 이런 건 진짜 아무나 하는 말이 아닌데. 그치? 지금 출발시켜야 돼. 그래, 이제 해야 돼. 파이팅, 파이팅. 이제 파이팅. 나를 위해. 들어가. 어떡해. 하하하. 자, 표정도 나를 한번. 방이 이를 생각하는데? 아, 저 때 진짜 너무 떨리는데. 두근두근두근? 네. 어? 안녕하세요. 어? 놀랐어, 진짜 놀랐어. 리얼 놀랐어요. 지금 레알이 아니에요. 아, 혹시나. 혹시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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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어? 어? 아유. 아유. 반갑습니다. 어? 안녕하세요. 저. 어? 다, 광희. 다시. 아, 광희요? 아, 대신 나온 거예요? 아니요. 대신이 아니고. 어? 기사 광희라고 다 떴는데? 아, 그게요. 어, 어떡해. 일단 앉으시죠. 저. 그, 남편. 잇몸 다 보인다. 아, 진짜요? 처음에. 제가. 이제 미팅을 봤었는데. 광희로 노이즈 마케팅을 하자. 이런 식으로. 제 분들께서. 우와. 하셔서. 저도 이제. 고민 끝에 이제.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. 대박이다. 제가. 기사까지 날 줄은 몰랐어요. 솔직히. 야, 진짜 지금 이났다. 정만들. 있지. 나 같아도 좋겠다. 어, 좋아. 잘생겼잖아, 봐. 어. 저 근데. 네. 광희 오빠랑 전화 통화도 했어요. 네. 그때 저 옆에 있었어요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연기돌이라. 작가 언니들도 진짜 광희 맞다고 했어요. 혹시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에요? 끝까지 모르고. 근데 아직 안 믿고 있는 거야. 나길 바라는 거야. 선아 잘하고 있다. 자기 걸 바란대. 아, 제가. 다 알고 있어요. 이거 그러면. 네. 직접 쓰신 거 맞아요? 근데 솔직히 여기 보면. 네. 이 말투가요. 자기 자랑하는 거잖아요. 네. 그게 광희 오빠가 솔직히. 평소에도 자기 자랑하는 데 조금. 말투가 배어있거든요. 광희 씨를 너무 잘 알아요. 저는 이 말투가. 긴장했어요. 광희 오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원래 이게. 자기가 직접 써야 하는 거잖아요. 네네. 직접 안 쓰고. 그럼 광희 오빠가 쓴 거예요? 아니요. 근데 이것도 이제. 좀 광희인 것처럼 써달라고 해서. 광희 도움을 받았어요. 사실. 아. 맞아. 소리력 하지 마세요. 진짜 잘한다. 그. 그. 아. 이거. 저기. 받았어요. 결정타죠. 결정타죠. 아, 진짜네. 위조품이야 위조품. 아. 아 어떡해. 이야. 저 정도 되면. 네. 시안이가 이렇게. 연기를 잘해주고 있는데 나 그렇게 화가 나냐. 시안이 형 천재야. 연기 천재야. 사기꾼이 아니라. 시안이 형 안 노를 거야. 이제. 이 말 한마디 좀 광희가 포장이 써놨네요. 근데 진짜 맞아요? 아니 진짜예요. 진짜예요? 네. 광희 오빠 또 나중에 뒤에 나오면 어떡해요? 그럼 나 진짜 도망갈 거예요. 어머. 어떡해. 그럼 가지 마세요. 가지 마세요. 가지 마세요 나왔어요. 근데 제가 오늘 사실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 나왔어요. 아 그럼 우리 진짠가? 네네. 믿지 마 한눈아. 별로 안 좋아요? 아니 진짜야. 아니요 저 좋아요. 정말 안 좋아요. 진짜요. 저 우리 멤버들한테.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. 진짜요? 아슬아슬해. 아슬아슬해. 아. 잇몸 나왔어요. 잇몸 활짝 웃는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진짠가 봐요 우리? 네네네. 아. 어쩐지. 네.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안 어울린다고?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어요. 묻어버렸어요. 완전히 방이 가슴에 몇 번의 칼을 꼽는 거예요. 안 어울린다고 한 거 같아요. 나한테는 안 어울린다고요. 저...